이 표현 꼭 외우자, 전치사 그럼 백화점은 어디에 있나요? 나 바이호어 자이 나아? 현지인이 아니신가봐요? 니 부시 뱅디 렌 마? 저는 외국인입니다. 워시 와이구어 렌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? 한국인입니다. 한국인 앞으로 1킬로만 가면 백화점입니다. 왕, 젠, 져, 이 공리, 조시, 바이호어 백화점에서 우체국이 가깝나요? 바이호어 리, 요, 쥐, 진 마? 우체국까지 2킬로입니다. 리, 요, 쥐, 량, 공, 리 내 연필 어디에 있어? 샤오밍, 내 연필 어디에 있어? 샤오밍, 니다 친비 쥐 나아? 내 방안에 있어. 자이 워다 방지엔 못 찾겠어. 워 쥐 부다오 컴퓨터 옆에 있어. 스탠드 앞에 자이 워다 방안에 있어. 그리고 지우개는 어디에 있어? 워 쥐다오라. 하이호어 랄어 하이호어 랄어 하이호어 랄어 하이호어 랄어 책상 안에 있어. 자이 쥐어 즉 랄 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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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야? 니 자이 나아 나 도서관에 있어. 워 쥐 투수관 아홉시 이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? 쥐우 랄 이 잔 능 다오 쥐 마? 아니, 적어도 열 시 이후에야 집에 도착할 것 같아. 부능 지 마 야오 십 랄 이호 쥐 능 다오 쥐 워 쥐